사진 미니 유튜브 채널 лай, 쉐이브,想글, 구독 어디있다 아 뜨거워 나랑 같이 먹으면 더 편해요 나랑 같이 먹으면 더 편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시가 제시가 이제 이야기가 상승부를 다 만들고 있어요 위에다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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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오케 5 3은 한 명이요 이제부터 다가가는bread 목표대 다가가 1은 거니까 1은 한 명이 2,3 이상 가사는 거니까 3은 거니까 자는 안에 하천에 위치 조개 높은 아름다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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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